안녕하세요. 대농하이텍입니다. 오늘은 DNG2500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분무기는 80A 국내산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계양 최대 8마력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NG2500의 첫 번째 특징은 리모컨으로 분무기 엔진을 켜고 끌 수 있어 논략 방제 시에 가볍게 호수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퀴 구동 기능입니다. 리모컨으로 전진 후진 제어가 가능해서 이동하기 편리하고 사다리를 이용한 차량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본체는 스토퍼를 풀어주시면 360도 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수를 감을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호수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리모컨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사 호수릴은 호수를 감는 건치부가 호수 정렬장치보다 아래에 있어 흙이나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제 사용 방법은 풀림을 한 번 누르고 방제 위치로 이동하셔서 온 버튼을 눌러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엔진을 켜고 끄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엔진을 켜고 있는 서비스, 엔진으로 켜고 물을 익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엔진을 켜고 중간에 엔진이 엔진을 켜고 우리를 펼쳐주세요. 그 후진, 곁에 엔진ые Peruurg이 엔진을 켜고 있어요. 엔진은 SK11을 켜고 싶습니다. 엔진은 사랑으로 아래에 대해 엔진을 켜고 있는 터짐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을 켜고 있으시건 그리고 공간에 엔진이 용약 방제가 모두 끝났으면 리모컨의 오프 버튼을 눌러 엔진을 종료하고 감긴 버튼을 눌러 감아주시면 됩니다. 차량에서 하차하실 때도 리모컨 버튼을 이용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하차하시면 됩니다. 이상 DNG 25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